이번 시간에는 Draw Normal, Draw Behind, Draw Inside를 사용해 그림을 그려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Draw Normal은 Default 옵션입니다. 툴 패널 하단에 보면 Draw Normal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Fill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Stroke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Swatches 패널에서 연녹색을 선택합니다. Block Brush Tool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브래킷 또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면서 나뭇가지 위에 브러쉬를 칠해 나뭇잎을 그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에서 Brush Tool을 선택한 후 단축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누르면 브러쉬 크기를 작게 또는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뭇잎이 나무 위에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Draw Behind를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D를 누릅니다. Stroke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Swatches 패널에서 녹색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브래킷 또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면서 나뭇가지 위에 브러쉬를 칠해 나뭇잎을 그립니다. 모든 오브젝트의 맨 뒤에 녹색 나뭇잎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Draw Inside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리핑 오브젝트로 사용할 별을 선택합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Draw Inside를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D를 누릅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모양을 그립니다. 펜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Swatches 패널에서 분홍색을 선택합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Alt-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정원을 그립니다. 펜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Swatches 패널에서 주황색을 선택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상태로 원을 4번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A를 눌러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원을 선택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 D를 눌러 Draw Normal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Draw Normal, Draw Behind, Draw Inside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 뒤로 그리기, 선택한 오브젝트의 안으로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서 엘러스트 작업에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